7시하고 9시 저는 게임하고 있죠? 게임하고 있다니까요? 아 저 말하는거 아니구나 담땅이네 스...스...스...스...스...스...스...프프라...르리 님 감사합니다 아까 듀오가 아닌데 아시는 분인가? 뭐지?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저는 정크랫을 하고 싶은데 탱커하고 아 공격이구나 뭐라지 예 저 헥스입니다 제니아타 제니아타로 에임 헥스요 누구요? 당신? 제니아타로 에임 헥스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제니아타 보여드릴까요? 저 제니아타 나도 안해 나도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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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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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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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담이 되잖아 아 이거 에임 헥키면 너무 쉬워서 끄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판부터 끄고 하도록 할게요 제니아타 아니에요? 예 아 제가 제니아타 에임 헥스 진짜 거의 유일한 제니아타 에임 헥스 유저인데 예? 눈쟁이님 방송해요? 모르겠네 그 눈쟁이에요 그 뭐야 그 뭐야 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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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아 그 갱프라던 사람 그 사람 모르겠네요 그래요? 예 그 사람 군대 갔을텐데 아 뇨마뱀님 저녁 했는데? 아 그래요? 저녁 했어요? 롤 냄새 나요 뭐 돼서 나는거야 엄마 정크 있어 아 정크 있잖아요 정크만 한다 쟤 만드포만 만드포만 아 저 사람 정크만 해요 못함 못함? 이미 너잖아? 예 이거 이겼네 예 이겼죠 정크네 뒤 저거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에 아 왜 죽어 아 뭐야 아 뭐 떨어지네 뭐한데 오 잔다 잔다 컨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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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크 어딨냐 덧 덧 덧 부셨고 정크궁 날아옵니다 오른쪽 왼쪽 위로 왼쪽 위로 날아올거에요 다운이죠? 응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왼쪽 위에 정크 장전 장전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아 가보세요 아저씨들 가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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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조절 아 맥에다 깊이 아 튀었다 가보세요 기다려봐 아 아 아 왜 다 죽어 아 제나타 컷 아 기다려 이거 어떻게 오 잘랐다 제나타 잘랐다 이거 제나타 늦게 함유할텐데 뭐 제나타 늦게 압류 할텐데 아 맥 진짜 필 아 아 못잡으라고 내가 맥크리 잡으러 갑니다 제가 맥크리 혼자 있다 아들 가르치러 아 가르치러 아 아 어 어 어 아 디바 영갓이 숙주 잡아요 숙주! 아 오케이 나이스 숙주 잡혔고 아 기모티! 아 기모델! 기모티! 아 기모델! 아 기모델! 고맙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저 그런거 몰라요. 아 갑자기 귤 먹고 싶다! 시끄러워 조면들어가 자 간다잉 조명가면 안되냐? 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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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해 깨끗이야? 아 잠깐만 나 조져요 조져요 나 죽었어 어 뭐야 가봐 가봐 5대5야 아 5대4야 5대4 가만한데? 가만한데? 디바 개피 디바 개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품 되있었다 이거 네? 거창 한간도 안먹었는데 네? 다시 정크랩군? 묵단 묵단 아이고 법 안된다 했잖아 아 될거 같은데 아 아깝다 빨리 죽어서 그래 이거 거의 광성검이었는데 아 끌그니까 막 딜러 사라지는 데 적자가 알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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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여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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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여 assists 모여모여모여모여모여 궁극기 충전 2층은 안될 것 같아 이거 지하로 갑시다 아아 먹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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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가자 지하가자 아 아냐 애녹 어그로 끌게 어그로 어그로 아 지하 오라고 나 혼자 2층 갈게 문재인이 가요 옹 나 내 혼자 2층 먹으면 돼요 나 맥크리 2층이랑 먹어야돼 아 가 니네끼리 이거 안 걸리게 가야되지 않나 너무 걸리게 가는데 당당하게 어 지하로 간단 말입니다 저 자식들이 아고파고도 한번 먹어봐라 어 못 나오지 저기서 붙어라 그냥 석양 석양 어디야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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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층 3층 우리 맥크리 죽었네요 괜찮습니다 나도 조지겠는데 자 우리 트레이서한테 뽕 들어갔어 우리 트레이서 다 잡을거야 잠깐만 내 의지는 꺾이지 않아 그 난칸도 못 먹었다 아 기다려봐 에휴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 아닌거 같아 젠차 3층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예 하실 수 있어요 어 인정 근데 여기 좀 헤리야 원래 빛뚫기 힘들어요 원래 메이 없는게 어디에요 정크 하나정도에요 아 개아빠 아 들어줘 2층 좀 들어가죠 들어가죠 정크 궁 빠졌어요 아 또 다 뒤진다 이거 뭐야 너보다 한번만 더 때렸어 가자 아 또 죽었어 뭐야 아이고 자리야 거점이 있는 자리야 조져요 너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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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 빠져봐 나 빠져봐 좀 빠져봐 제발 죽을라 이렇게 한번만 아 한번만 한 번 빠져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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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한 번 빠져봐 한 번 빠져봐 아 나 아이잖아 빠져봐 아 나 존나 못한다 갑자기 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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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가면 돼요 아 괜찮아 괜찮아 뭐야 뭐야 나 그렇게 잘했다 아까 내가 왜 딜금이지 아 자리야 딜금 받을 수 있지 자리야 딜러였다 맞다 자리야 딜러였어 이거 에너지 좀 채울게요 그러면 나한테 누워 3강 쪽에 디바 로봇 줄게 아 아니 아 그러면은 2층 올라가서 내 크림만 왼쪽으로 빠져도 저희 한번 어 뭐야 가 가 가 가 야 이거 디바 진짜 디바 로봇 있다고 정크래꽁 정크래꽁 어 디바 로봇 있다고 정크래꽁 정크래꽁 석양 석양 2층 오케이 디바님 사랑해요 어 대박이다 아아 거점 들어가요 거점 들어가요 거점 들어가요 거점 상대 필드 자리야 궁 조심하시고 루시우 루시우 개피 디바이 자식 아이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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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리 다 붙어라 이 자식들아 아 나도 살려줘 얘들아 루시우 루시우 나라 이 자식아 벌레같은 개구리 자식아 매그리이 아 이거 디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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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 이 자식아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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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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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메그리가 또 헤드를 그냥 뽕뽕 싸버리셨네 아니야 나 금쓴 건데 아 그래요? 흐허허 아 그렇구나 선아 내가 메일을 몽콤을 적겠어요 저 정크래 해도 되나요? 안 돼요 정크래 하고 싶은데 모일인데? 안 돼요 모일이었는데? 안 돼요 왜 이게 왜 아니 정크래 안 돼 이거 잠깐만 누가 하면 메일 할래? 정크래 정크래 하고 싶어 난 메플래 할 거야 LCYS님 감사합니다 나 그냥 안 할래 대단했어 메일 해야 되는데 이번 판은 아니지만 정크래씨 너 좋은데? 안아 원일 가고 정크래 쓸 거면 그냥 정크래 쓰고 원일 원탱으로 가자고요? 너무 그런데 그러면? 정크래 쓰지 마 안 돼 안 돼 자 이리로 갑시다 아리야 루시우 딱이네 아 또 또 개구리 해야 돼 그냥 메일 쓰지 말지 정크래 쓰고 승률 45% 개구리 해야 돼 승률 45%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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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어깨 내가 메일 메일 믿을게 믿을게 어깨 어깨 왜 이렇게 제가 루시우 승률 45%긴 한데 뭐 우리 팀이 잘해주겠죠 뭐 그 45%에 들어가겠죠 뭐 눈재인의 시끄러워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뭐 시끄러운 건 알긴 한데 뭐 그래도 팀이 잘해줄 거라 믿습니다 위기야 어깨 너무 추워 저 방때기 앉아있어 맨님 찌질하게 생겼니 으하하하하 웃는 거보다 개찌질하다 아 막 자고 여기 찌질 2명 있다 여기 찌질 2명 찌질 2명 안녕 찌질 2명 안녕 막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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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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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쟤 뭐야 저기 뭐야 겐지이 겐지 게비 겐지 아아 이거 아 이러면 안되는데 맥크리 청강 빠졌어요 들어온다 겐지 다운 근데 겐지 다운 디바 게피 디바 게피 틀에 있냐 얘네? 틀에 없네 틀에 없어요 쟤나테 있어 쟤나테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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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슈 반피 쟤한테 우클리 빠졌고 어 없는데 이거 시간 끌죠 그냥 예 시간 끌 나 겐지 볼게 겐지 보시 여기 왜 이렇게 옹기저기 뭐 이렇게 파티야? 왜 이리 2층만 봐요 얘들 근데 자리야 드롤 각 잰다 겐지하고 맥크리 입구 앞에 밀고 드롤 밀고 밀고 아아 안달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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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각보고 각보고 겐지 혼자 들어왔다 겐지 튕겨낸 게 없어 겐지 튕겨낸 게 없어 어 이걸 우리 자리야 자살했어 삐트 써야돼 늦게 썼다 좀 아아 아 스케치 진짜 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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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살했어 우리 자리야 조졌다 아 조졌다 하나 유리 혐트 기념 갠지가 괴롭혀서 자살했어 헣 раск 근데 이거 이구 사게 막았어 새명 들어왔어 3명 1명만 들어와야 되는데 아 의심하지마 알았어x2 Gao 어? 저거 뭐야? 디바 로봇 없.. 아 이제 뽑았다 신성 뽑았다 어어! 들어와요! 아 잠깐만x3 아 죽을 뻔 어 괜찮아 나 살아있어 상대 너프 아 이거 각이 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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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 죽었어 겐지고 안녕? 아 잠깐만 석양은 안되쥬 아 괜찮아 괜찮아 뽕쥬 똥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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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똥쥬 쩔었는데 디바 어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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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 초월 초월 됐어 됐어 초월 뺏어 초월 뺏어 어어 루시오 죽었다 이거 우측에 애들 모여있다 아이고 저 디바 잡아야될거 같은데 저 벌레잡아요 벌레 저 바퀴벌레잡아요 바퀴벌레 아 바퀴벌레 잡혔다 2층 갑시다 2층 2층 갑시다 2층 2층 우리 이거 여기서 뚫려면 저 계좌입니다 2층 오세요 2층 갑니다 2층 갑니다 더이 2층 갑니다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정면들어올깍인데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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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올라가 자리야 주름실도 빠졌고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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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점이 자리야 겐지 반사 빠졌고 핏 한 번 쎄이 들어가면 안되는데 핏을 왜 썼지 미쳤나봐 미친걸로 확인 어깨 미친거 확인했구요 저기 센터 힐킷 먹는데 애들 마음에 올려있어 쟤네따 우클릭 보고있다 궁극기 충전중이야 아 얘 좋아다 이거 다 피좀 좀 아아 아 피 먹으러 갈래나 얘 저희 루슈 밖에 없는데요 뭐야 겐지 왔다 루..루슈 힐 범위 안에 없으면 힐 안들어가 막 떨어지지 마봐 이충 막아 이충 겐지 개피 튀었어 나 여기 막을래 나 여기 막을게 나 여기 막을게 후우 맥퀴 뭐지 겐지 D 아 됐어 어 나 죽였다 이거 3층 맥크리 우측에 겐지 3층 맥크리 겐지 개피 나이스 나이스 겐지 못 잡았다 똥주 뿌시서 사갈 죽으면 안돼 아 제발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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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궁 겐지 거점 겐지 거점 겐지 거점 아아 겐지 뻘궁이요 하하하하하하 아 치료해드리죠 쟤가 스위치 아 우리 왜 크리어 계속 죽어 나 아까 죽어 아까 죽어 빨리 빨리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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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겐지 어 좆자식 어 겐지 겐지 혼자 스키 없어어 조져 스키 없어어 조져 어 오케 나이스 아 기모티 뒤풸 아 이거 좋구요 안 왼쪽 보다잉 빛이 비트 네 2층 온다 비트 그렇지만 아 찰각인데? 빗대 빗대 찰각 아 잠깐만! 떨어진다! 정면 내가 보고 있어 아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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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미쳤나봐 이상해 쟤 어? 뭐? 여긴 죽어야겠다 여기 애들 우측으로 막 우측 위에 올인하는데? 아 우리 트레이스 어그로 쏠렸다 어 기모티 기모티 깊이 다 깊이 피줘 피줘 눈재가 피줘 내가 봐야 내가 봐야 일단 2층으로 안옴 2층으로 안옴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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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기피 정면으로 들어온다 정면으로 빠가돈 세리 들어 아 뻘빠가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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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피트 겐지 2층 겐지 왼쪽 그 디바님 있는데 겐지 초월 빠졌고요 초월 빠졌고요 겐지 없음 겐지 공 없음 어 겐지 뭐야 1대1 졌어 디바한테 석양 왼쪽 왼쪽 아 죽였다 이거 죽였다 죽였다 또 해봐 안정하는거 봐 가다 가다 안 돼 안 돼 비빌 수 있어 애들 할 수 있어 여러분 나 차 비봤어 바로 죽였어 아 똥죽 뽀 씻어 아 당겨 아 이거 좋고요 아 이거 좋았어요 고용 겐지 겐지 이 벌레 바퀴벌레 자식 조져야 숙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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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퀴벌레 자식아 저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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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 뭐야 자살했어 맥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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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디바 죽었어 자살이었어 자살이요 가사 가사 자녀 가자 후후 아 아 이거 아 잠깐만 우리 딜로 다 따인다 살려줘 살려줘 우리 딜로 나 다 따했어 우리 딜로 나 다 따했어 우리 딜로 나 다 따했어 야 야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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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매일만 한 번만 뒤팩 다했어 겐지 궁 빠졌고 잠깐 삐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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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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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maxim자 사격 정면! 정면역 아 잠깐만 맥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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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줘 맥크리 아 뭐야 아뇨 괜찮아 괜찮아 추가 시간 추가시간 ê 온 게임 내리 치즈해달ено 맞지 왜그랬냐 그러고보니깐 온 게임인데 취직한거네? 계약직이긴해도 취직한겁니다 예 꿀벌아 그러지마 사랑합니다 그러지마세요 아 기다려봐 이거 한조 좋긴한데 어..탱.. 아 기다려봐 어 어떻게하지? 어? 원생이 얘네 한조 나와 아니 정클렛 나와 원생이 원생이 일단 정클렛 무조건 나오면 아 근데 정클렛 나오면 한조 좋으면 상대 그거 안뽑잖아요 라인 안뽑잖아요 라인 안뽑아 어..라인 앉아있네 싸가점새끼 상대가 라인 안뽑음 한조 줘 야 엎드려구 뒤로.. 아.. 그렇지 그렇게.. 어우..뭐가 좀 이상한데? 빨리 조금만 만져봐 계속하지 말고 야 여기 뭐야 여기 저클렛 저클렛 더 더 더 더 더 더 하하하하 다 보였다 하하하하 야 기다려봐 야 다 뒤로와 뒤로와 이거 뒤로 빠져있다가 하세요 뒤로 빠져있다가 뒤로 빠져있다가 뭐하지 나? 자리아 해야겠게 나 그냥 탱할게 어 자리아 해봐 이거 자리아 하고 다 나와봐 다 나오고 자리아가 저거 밟아 야 왼쪽 위에 정크랑 맥크랑 뒤로오세요 뒤로오세요 그 돈있어요 더 더 더 더 더 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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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크랑 잡아요 저..겟 조져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요 이속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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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하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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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덫있어 덫있어 나 죽었다 이거 아 야 오르셀이 덫있잖아 예 덫 안밟았어요 아아 조진다 주셨다 이거 겐트해야돼 웬트 겐지 윈 윈턴 윈턴 해봐 윈턴 잡을 수 있어 빨리 메이 빼 개새끼야 윈턴해 하하하하 윈턴 해야돼 윈턴 윈턴 나 왔다잉 윈턴 보건 왼쪽 왼쪽 위에 같이 뛰자 윈턴 다리 없어도 돼 어디 어디야 그만 말아줘 왼쪽 위에 있어 정크래쿵 정크래쿵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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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죽었다 왼쪽 30초 남았어 30초 정크래쿵 빠졌어 야 사갈 죽어 아 아 그치 시간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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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한 번에 왜 있냐 한 번에 한 번에 가야돼 한 번에 이속 쓰고 이거 그냥 걷 좀 밟아 걷 좀 밟아 제발 개소리 하지마 걷 좀 밟아 한 다간다 이속衝 고 고고고고고 정크래장전 덧 덧 덧 덧 덧 덧 hierarchy 덧igh 자리야 주름실皆さん 빠졌고 오케이 디바 딘바 개피 아구 좋았어요 정크래 덧 있는데 조져여 조져 개좌식 조져 좋았다 허허허허헣 오예 아이고 비트에 몸을 막히시고 아 기멋디 아 이거 좋아요 좋아요 오 잘 쏜다 오금이다 오금 오금이 저린다 진짜 오금이야 아니 자리하였다가 힐러로 막 컸는데 왜 딜동이 붙어있는거야? 왜 왜 딜동이 붙어있지? 네